목에 그는 되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자랑을 받게 됩니다.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가 되시고 뜻이 되어서 이 뉴욕 교계에 세기총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뜻을 드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기간에서 유계약서를 대합니다. 예정하는 이 기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련한 복을 열어주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소서. 우리 모두 아버지 유계양식을 먹고 더 건강을 얻어 하나님 뜻에 따라 생명의 말씀을 승포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승포하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소서. 먹고 마실 때마다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드립니다. 아멘